주말 뉴스쇼 3부 정치 소명인가 직업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시작은 사실 베버,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시작이 됐어요. 베버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신념윤리, 책임윤리를 얘기를 했는데 신념윤리에 따르면 오로지 선한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반면 책임윤리는 또 결과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건데 베버는 이 두 윤리가 상관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양분된 정치 행태를 보면 책임과 신념보다는 누가 누가 버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누가 누가 못하나의 대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통과되는 법안도 없고 대통령 거부권 계속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 사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걸 보여줬잖아요. 대표 연설하는데 고성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냥 좀 코미디 같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좀 정치가 실종된 적이 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교수단체 대표 연설, 양당의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진짜 대표로서 자격 둘 다 없다. 두 사람 다. 또 그 자리에서 야유를 보내는 국회의원들도 진짜 국회의원들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안 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전에는 상대당의 대표가 연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당 의원들이 야유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예우를 하는 거예요. 짐지에 마음이 안 내켜도 나갔다 오고 이러지 야유 보내고 소질러고 방해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소질러고 그랬어요. 진짜 같이 있는 게 너무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노인해져라 저도 그냥 일찍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도 상대를 말하면서도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자극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대의 그런 반발 아주 그냥 불쌍사나운 모습을 유발시키는 분노 유발자들인 것처럼 자임을 했는데 대표들도 반성할 점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 정치권을 끌고 가는 양대 정당의 당대표 또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건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제가 초성일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일들이거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표들이 그렇게 나서서 상대를 자극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찌 됐든 야유한 분들이 더 좀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빌미가 있고 핑계가 있어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회잖아요. 근데 왜 상대당 자극하고 맨날 하나만 한 얘기하는데 시간을 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저희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그런 얘기 뻔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매주 두 번씩 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으로 우리 당이 요새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평소에 하기 좀 애매한 얘기거든요. 평소에 그런 얘기하면 기자분들이 갑자기 오늘 왜 이러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 연설이라는 기회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극하는 얘기 나오면 결국 딱 타이틀은 그걸로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준도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만 왜 주어진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나 그런 면에서도 좀 굉장히 실망스러워. 당대표 정도 되면 사실은 뭐랄까 잠재적인 대권 주자 후보군에 다 들어가는 분들인데 국가 지도자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거 정치 볼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장혜영 의원님. 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 나오는 의제들은 할 생각이 없는 의제들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당이 안 할 거기 때문에 반대하라고 던져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제 일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 보면 의원들 자리가 쭉 있고 2층이 있어서 이걸 참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6월 되고 나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린이들이 진짜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앉아서 소리 지르고 안 듣고 난리치는 거 보고 나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 정말 속상하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이라는 걸 그 어린이들이 보면서 정말 똑똑히 느꼈겠구나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런 거죠. 심지어 그 연설 내용 하나하나를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연설문을 뜯어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어보는 사람인데 연설 내용 자체가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뗄감을 제공한다고 하나요? 자기 진영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즌에 계속 뭔가 반복할 어떤 이야깃거리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자리 이상도 이하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너무 실망했던 건 김기현 대표님 의원 정수 축소해야 된다는 발언도 정말 기함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감세 정치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하시는 걸 보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법안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감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세법 개정할 때 5년 동안 64조 감세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법안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같이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그 감세를 윤석열 정부를 탓을 한다? 이런 유체이탈을 그 교섭단체 연설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붕괴? 더 이상은 양당 체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 수 없다? 이거를 정말 잘 보여준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전통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말에 지지라도 박수도 못 치게 돼 있습니다. 또 환호 또는 야유나 항의하는 이런 것도 못하게 그냥 들으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 걸 들으라는 연습을 하라는 건데 어느 때부터인가 박수도 나오고 환호도 나오고 그냥 왓짝찌껄해요. 물론 외국의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도 야유도 보내고 한 거 있지만 안 좋은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관례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문화였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들으라는 문화가 풍토가 사실은 오랫동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때부터가 이게 무너지고 그냥 박수가 꽉짝찌껄하고 상대는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우리 쪽 진영 얘기만 하고 있고 결국 목표는 그거죠. 각각 자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만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 이 얘기를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선명성 경쟁의 결과 지금 현실에 성과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는 완전 양분돼서 서로 남탄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결과물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정치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진영으로 딱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극단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상대하고 어렵게 해서 타협하는 것보다는 자당에서 지지를 받는 게 자기 정치적 성장에 훨씬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또는 대소로 뭐라 그러면 자당 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상대당은 국민의힘에서 표 찍어주지는 않겠죠. 우리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당 내의 자당 내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상대는 안 보고요. 오히려 상대하고 극렬하게 싸워줘야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도 보내고 후원금도 많이 내주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화도 그래서 거의 끊긴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양비론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냐 아니면 거대 야당이냐 아니면 대통령 말을 따르는 여당이냐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고 보신지 찝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혜영 의원부터. 저는 그래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어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포함한 거대한 권력이 그만큼 다양한 수를 둘 수 있는 포텐셜이라고 잠대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실마리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공화적인 정치를 펼칠 지형을 줄이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게 가장 저는 답답하다고 굳이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생각합니다. 천하랑은. 네. 저도 이왕이면 대통령께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원내 정당들이 몇 개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이 없었더라도 한두 당 정도 이렇게 소위 그렇지만 꼬셔서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슈마다 연합을 해서 다 과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움직일 여지들이 있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과반인데 아니까 쉽게 내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어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이걸 내어주냐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거 하라고 또 대통령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하거든요. 노란봉투법 같은 거는 양당의 어떤 철학에 부딪히는 거니까 이거는 타협하기 어렵다. 오롤라띵이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간호법 같은 거는 사실 약간 중간중간에 문제되는 것들 조금 빼고 타협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면 여야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는 법안인데 이런 거까지 그냥 막 이렇게 가니까 저는 솔직히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양빈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포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와 정치라는 게 상대와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건 아예 포기하고 자당에서 열화가 된 지지를 받으려면 극단화를 가고 상대를 박살내고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러면서 소위 입법 독재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확 해버리면 저희 당 지지자들은 또 열화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잘했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안 하고 대충은 아니고요. 이제 정부 여당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면 야 160석 넘게까지 뽑아줬는데 뭐 하냐 기껏하는 게 적당히 타협하느냐 뭐 이런 소리도 들으니까 나름의 이제 그런 제약된 조건이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일성을 딱 뱉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협치와 통합이다. 그리고 여서야 될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랬더니 여서야 될 상황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꼽힐 기회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셨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협치라고 통합까지는 안 해도 돼요. 협치 안 해도 돼요. 최소한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넘게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결정적인 대통령의 국정의 능력에 있어서 큰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반대파를 만나야 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거든요. 필수 의무 사항이에요. 자신의 국정을 펼치기 위해서도 상대 반대파를 설득해야 되고 반대파를 딜을 해서라도 주고받고 해서라도 내가 원한 바를 이뤄야 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도 반대파가 듣지 않으면 축적을 해서 국민 여론을 의해서 야당이 심판받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나 혼자 결단을 해서 그냥 따라오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지났는데 한 2, 3년 금방 가죠. 가면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은 그냥 아주 바닥일 겁니다. 지금 30% 왔다 갔다 하는 국정 지지도를 굉장한 위기가 안 떨어지고 있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1% 받더라도 갈 길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선출직 정치인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은행 스타일을 얘기하셔서 이번 주도 사실 수능 발언이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을 불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위성을 갖고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싱하이밍 대사와의 관계에서도 일단 좀 지른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신념에 따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막 툭툭 내뱉고 아니 이런 대인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수험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웬만히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문제의 시험 난이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다 그렇게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싱하이밍도 왜 대통령이 그렇게 막 분노를 하냐고요. 일개 대사인데 그냥 놔두면 되지 그냥 장관선이나 차관선에서 해도 될 문제를 괜히 비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좀 균형감을 갖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겸손하게 주위의 참모들 또 반대파들의 얘기를 그러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소통을 늘려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야당을 만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냐 하면 그래도 만나야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위험의 어떻게 보면 해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위험을 또 분산시키는 거기도 하고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에 있어서 뭐가 옳다라는 거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건데 수능에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는 지금 수능 150일 남겨놓고 너무 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런 얘기 하면서 3년 뒤 수능에 우리가 이걸 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당장 올해 있을 수능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는 저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싱하이밍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정치적으로는 플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대사가 선을 넘어가지고 그렇지만 외교적인 관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굳이 대통령께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국민들 요청이. 그런데 그게 약간 포인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얘기 나왔지만 무슨 온갖 전관예우들이 판치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부조리들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부분들. 아니면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거 여의도에서 공생하면서 자기 보좌진들 자리 챙겨주고 그냥 관료들이랑 쿵짝 맞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시켰던 거 내가 그거 때려잡겠다. 이거는 내가 여의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너희 눈치 안 보고 여당 야당 다 썩어서 내가 때려잡을게. 이거라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야가 약간 협의를 통해서 차츰차츰 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하면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절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까지 그냥 한 방향으로 가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장혜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역사 문제나 외교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국민들과 그리고 여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고 내치 안에서는 좀 안결성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신뢰고 신뢰는 곧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외교 정책을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치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왔던 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지는 몇 안 되는 안목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속 시원하게 깨신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 벅 스탑 스탑 스태어, 히어 그런 써 있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는 기념품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벅이 거의 스탑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게 된 후에도 계속 그건 국민들이 전부 함께 책임을 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정말 강국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정치의 실종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마추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정치 경험이 있든 없든 유능한 대통령으로 하는데 너무 1년 동안 이건 정치 실험도 아니고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국정의 미숙함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불신까지 팽배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일단 반신반의라 하거든요. 그러면 국정 동력에도 뚝 떨어지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런히 해서 너무 많은 걸 널려놨어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하고 3대 교육도 한다 저것도 한다 해놓고 대통령이 또 막 질러대고 또 참모들은 수습하고 또 참모들이 수습한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얼마나 코믹스러우냐면요. 대통령이 대입 수능 시험에 대해서 코멘트 하니까 좀 어쨌든 과도하게 한 건 틀림없고 혼란 끼친 건 틀림없습니까? 그럼 거기서 딱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왜냐하면 검사할 때 교육 관련 여러 비리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국민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무렇습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아부하고 있어요. 당에서요. 당에서나 그런데 저는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질까가 걱정돼요. 아부의 레벨이.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총선 공천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아직 임기 초기죠. 이러니까 관료들이든 아니면 당에 있는 사람들이든 용산에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보니까 사교육 얘기 나오고 거기에 사교육 때려잡기로 이 논란을 바꾸려고 해서 강사 때려잡고 강사들이 돈 많이 번 게 무슨 엄청 잘못된 것처럼 보수 정당이 돈 잘 버는 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처럼 공직자였던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때려잡으려고 해요. 이상하게 어떤 대통령 무호류서를 지키기 위해서 과도한 어떤 방어막들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차라리 저희처럼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쓴소리도 하고 이런 게 당의 문화가 되면 총선 끝나고 나서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에 이기든 지든 이제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내 임기가 더 긴데 용산 눈치 볼 거 뭐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저 대통령이 적응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또 옛날처럼 배신의 정치니 여당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느니 또 대통령이랑 당과 싸우고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와 관계 설정을 해야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약간 연애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너무 과하게 잘해주잖아요. 우리 막 무슨 사귄 지 20일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선물 갖다 주고 이러다가 지금 밀당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런데 막상 사귄 지 500일 됐을 때 서로 관심 없고 알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적당한 관계 설정을 초반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거? 본인 얘기하니까. 아유 아닙니다. 제 연애. 저는 뭐 결혼한 지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렇게 썩 잘해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농담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정말 국민이 얻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결국 국민한테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신뢰를 얻으려면 그 안에 정치가 있어야 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토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치인이시고 어떻게 보면 자성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당부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장혜영 의원부터 부탁드릴게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이제 다짐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아까 비구름이라는 비유를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민심의 그 비구름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양당 중심의 체제가 가능하지 않다. 정치 질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데 아직 존재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새롭게 국민의 기대를 받아 안을 만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이제 앞으로는 이 구조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당이 서로 욕하기 경쟁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다고 보는 이 다음 구도는 여소야 대가 아니라 여소야 다 구조입니다. 여당은 작고 야당이 많아서 그 안에서 생산적인 경쟁과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투표소 들어가서 만편이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천아람 위원장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정치인이나 정당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정치인을 지킵니까? 허짓거리하고 나쁜 짓 해도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요즘 최근 극성 팬덤 양당 모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행태나 정책이나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고 너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상한 길로 갈 때도 같이 가시는 거죠. 오히려 서로 서로 등을 떠밀면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는 TK에서도 국민의힘 못하면 민주당 뽑으셔도 됩니다. 양당이 텃밭이라는 게 너무 공고하게 있으니까 마음 놓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너무 옅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마치 나와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민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얘기할 때 그때그때 써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 뽑고 다른 사람 뽑는 게 무슨 배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정치인과 거리를 동일시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성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 불만, 나아가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건 상식에 반하는 행태들을 아주 그냥 무차별하게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방안은 상식의 보온이다. 그리고 상식이 발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는 기대치는 엄청난 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사회가 되고 엄청 한반도가 평화롭고 늘 걱정 없고 요란부터 무덤까지 다 보장국가사회가 보장해지고 이건 믿지도 않아요. 다 정치인들 뻥이다라고 생각들 하는데요. 기본적인 건 버티고 우기고 말도 안 되고 억지주당하고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있어서 상식에 반하는 행태들인데 이 상식을 보호나는 또는 부활을 시키고 발현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기성정치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분들, 나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시시비비 가리면서 할 말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가끔가 다 그렇게 안 한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굳건하게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려가면서 기고 아니고를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또 저 또한 상식을 복원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세 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정치 직업인가 소명인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베버의 얘기 잠깐 했지만요. 지도자의 덕목으로 신념과 책임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의 정치는 그 어디쯤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